XSFM입니다. I, D, W, K 윤세민 에디터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래도 뭐 외계인이 나오는 게임 같은 걸 해봤을 거 아닙니까? 윤세민 에디터도. 어, 뭐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 네,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에 외계인이랑 같은 편이잖아요. 아닌가? 모달군이랑 같은 편이 돼서 외계인이랑 싸우는 건가? 아니, 저는 남한테 얘기만 듣고 실력 없으면 메탈 슬러그는 자기 손으로 엔딩을 못 봐요. 엔딩을 못 봐요. 실력이 없거나 돈이 많거나. 아, 그렇죠. 돈 많아도 너무 성질나서 그 정도는 아니더면. 야, 이건 내 논문 주제인데 이거. 메탈 슬러그요? 아니면 돈이요? 돈과 실력. 어제 논문을 주셨어요, 문학인이. 문학인도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본편. 우리가 다루는 본편. 엑스컴의 외전인 키너라스코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가 이번 주에 왜 어울리는가를 곧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외계인이랑 싸우는 게임은 그것도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아, 그럼요. 그 얘기 오늘 할 거예요. 네, 심지어 저는 외계인이었는데. 외계인으로 주정적으로 하면 2등을 합니다. 방금 에디터가 말한 문장의 힌트가 있어요. 외계인이랑 싸운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취약.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한의사가 제시하는 건강솔루션 닥터라이즈.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좋은 제품을 드실 수 있을까. 그게 닥터라이즈를 개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의사가 직접 연구개발한 건강고민 프로젝트. 닥터라이즈.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데이즈를 사다줬는데 더 주문해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데이즈.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탑성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선물 시즌.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도 받는 사람의 취향을 우리가 아는 경우가 있죠. 네. 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꽃을 질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는 선물은 괜히 들고 오지도 마라. 돈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죠. 꽃집에 가면 돈으로 꽃 접어서 주는 선물 있잖아요. 그거 합니다. 네. 그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봉투로 주지. 사과 박스도 있고. 이걸 언제 풀고 앉았냐. 그래서 다양한 선물이 있습니다. 액세서몰의 이번 선물은 공식 치약. 치약 선물을 설날에 안 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쯤 돼가는데요. 네. 이 치약은 달라요. 제가 자취를 하고 나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예요. 치약하고 폼클렌징 등은 쌓아놓고 쓴다. 아. 자취하면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짜잖아요. 계속. 그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면 쌓아놓고 쓰는 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되죠. 요즘 사람들이 쓰는 프리미엄 천연 유래 성분 치약. 요즘 치약에서도 추석 맞이 할인 행사를 합니다. 네. 후기 이벤트니 체험단인이 열심히 장사한 덕도 있습니다만 요즘 치약은 요즘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렴할 이유가 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의 치아 위생을 위해 기꺼이 많은 분들이 요즘 치약의 유저가 돼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개, 세 개, 다섯 개 추석을 맞이해서 일갈 5% 할인 행사를 합니다. 오직 추석에만 판매되는 패키지 옵션도 있어요. 10 플러스 2. 네. 1년 치약. 아. 12개니까. 그렇죠. 요즘 치약 한 번 쓰시면 다른 치약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고객분들의 후기와 피드백에 힘입어 요즘 1년 치 요즘 치약을 구비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대범하네요. 할인율을 따져도 20%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정가 기준으로는 10개를 사시면 2개를 더 드리는 행사입니다. 네. 요즘 치약의 원가가 얼마인지 아는 저희로서는 업체가 참 추석에 노력 많이 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산품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열심히 할수록 공장만 웃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공장에서도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 사장님만 저쪽 사장님만 웃는구만 오이엠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서로 그럴 수 있죠. 네. 결국은 시너지예요. 많이 팔리면. 그렇습니다. 치약 12개는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치약이 마음에 든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내 방에 있어도 내 욕실에 있어도 당분간은 1년 동안은 치약을 꾹 눌러 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체험단의 후기든 그냥 후기든 후기가 제법 많습니다. 액세스몰의 고객 특성상 자세히 좋은 점 나쁜 점을 적어주셔서 실로 도움이 많이 되지요. 이건 치약뿐 아니고 액세스몰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후기들이 자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잘 적혀 있습니다.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액세스몰의 상품 후기란의 글들을 참고해서 구매를 고려해 보십시오. 아마 매우 매우 사고 싶어지실 겁니다. 액세스몰에서 1년치의 요즘 치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만들 때야 컨설턴트하는 저희도 써보고 만드는 분들도 열심히 해보고 하겠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 브랜드가 살아남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건 후기 남겨주신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8월의 문학 시간입니다. 엑스컴을 다룰 줄은 몰랐어요. 저도 월요일날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둘 다 몰랐어요. 네. 엑스컴을 몰랐고. 네. 다룰 줄도 몰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엑스컴 1편, 2편, 2편, 2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주의라는 주제를 살짝 좀 본 게 있네요. 인류라는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노력. 네. 우리는 다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참 답이 어렵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대이벤트 앞에서 인류는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개념은 참으로 고무줄이죠. 네. 저는 처음에 광명에 가서 거기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시흥시와 시흥동이 얼마나 다른가. 그 양쪽의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는 고향이 부천입니다. 부천도 사실은 좀 차별이 있습니다. 부천 시민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저는 부천 북부에 있었거든요. 김포랑 닿는. 북부는 약간 오랑캐 취급을 받았어요. 삭풍부는 바람에서 중학교가 4개 있는데 전부 저기는 똥통학교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남쪽에 있는 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애들이 북쪽은 다 깡패라며 이러는 거예요. 맨날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같은 부천 시민 하면서도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질문들을 꽤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우리의 범위는 그렇게 좁기도 하다가 인류 전체로 넓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인류 전체라는 우리의 개념은 가장 넓은 우리인가? 그 이상의 한계를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집에 식구는 셋인데 셋 중에 하나는 인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으면서 분당에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차이가 매우 극심해요. 학교 내에서도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서로 어울리기도 어울리고. 그런데 또 학교 이름 아래에서는 모두가 한데 모이죠. 패싸움 같은 게 나면은. 이런 차이가 되게 재밌게도 엑스컴이라는 게임에서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1, 2편에는 이런 차이가 이해가 안 나왔잖아요. 그냥 인류가 다 함께 싸웠다. 영웅의 어떤 승리서사인데 2012년에 출시된 이 게임의 외전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하나 끄집어내게 됩니다. 뭡니까? 이 작품의 이름이 키메라 스쿼드입니다. 키메라 스쿼드. 전통에는 엑스컴 시리즈의 외전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엑스컴이라는 게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임 규칙들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전히 플레이어는 분대 단위의 대원들을 이끌고 전술 작전을 펼칩니다. 여전히 빗나가요? 여전히 빗나갑니다. 스쿼드는 분대죠? 네. 그리고 각종 기술을 연구해서 갖고 있는 장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병사들도 점점 훈련을 통하고 경험치를 쌓으면서 더 강한 기술들을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적들 또한 점점 강해집니다. 게임이 계속 성장하는 매체니까요. 메카닉은 똑같지만 이 게임은 전작들과 매우 달라요. 뭐가 가장 크게 다르냐? 게임의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플레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비슷하지만 사실상 비주얼을 딱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 제가 왜 굳이 집에서 게임마다 이 게임을 얘기해야겠다고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키미라다 스쿼드라는 게임의 배경은 앞선 작품들이 보여줬던 인간 대 외계인의 대전쟁이 끝난 이후의 세계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이 편에서. 그리고 전쟁은 문화를 전파하고 교류를 촉진시킵니다. 외계 종족의 핵심이었다는 이더리얼이 패퇴를 했고 그들은 다 물러갔으니까 지구는 다시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갔다 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모든 접촉이란 건 그렇습니다. 왜 풀로 종이 붙였다 떼면 깨끗하게 안 떨어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체들이 딱 만났다가 빠졌는데 흔적이란 게 안 남았을까요? 게임은 그거를 딱 짚어요. 외계인 군대는 패퇴했지만 다 가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패잔병들은 남잖아요. 지구에. 돌아갈 길이 없을 텐데. 그 외계 종족의 패잔병들. 세뇌에서 풀려난 이들이 지구에 그대로 남습니다. 같이 살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인간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이오닉을 가진 새로운 인간들 혹은 사이보그들 또 전후에는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엑스맨의 차별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기억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거랑 매우 유사하죠. 돌연변이로 표현됐던 그것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는 인간의 의지로 스스로 바꿔낸 사람들. 또 하나는 자기 의지도 아닌데 남의 전쟁에 끌려왔다가 이상하게 우리 별도 아닌데. 사양살이를 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 지구에 같이 남게 된 거죠. 그들이 모두 지구에서 어울렁 더울렁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존재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 절멸시켜 라는 선택이 쉽지 않은 건 아마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사는 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하면 엑스컴의 뉴노멀이겠죠. 인류만의 별이 아닌 어떤 상황이 됐다. 이것이 캐메라 스코드라는 게임이 외전으로 시작하는 세계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전투가 핵심인데 그러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잘 살았다. 그러면 무슨 전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게임을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심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르가 바뀌면 이게 왜 사람들이 엑스컴을 기대하고 왔는데 심즈를 하게 되면. 그렇죠. 집 지어주고 변기 바꿔주고. 보통 막 이제 또 댓글이 달리면서 가격이 얼만데. 그런데 그 버전의 심즈도 재밌긴 하겠네요. 재밌긴 할 것 같은데요 정말. 가구가 좀 바뀌겠죠. 그렇죠. 이동수단도 바뀌고. 아이템 엄청 늘어나겠네요. 같은 옷장인데 외계인용 옷장, 중간용 옷장 다 틀리고. 나중에 하이브리드 옷장 이런 거 나오고. 다리 한 개용 스니커. 바지도 두 벌씩 사야 되잖아. 이 종족에게 이 변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전투 게임이니까 전투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를 찾는데 키메라 스코드가 찾아낸 부분은 치안입니다. 전후무의 세계. 그런데 서로 다른 너무 많은 존재들이 섞여 사는 세계잖아요. 이 세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은 엄청 많은 물자를 써댔고. 그것이 다 보통 부채로 남죠. 하지만 전후는 또 크게 부응하잖아요. 경제가. 그럼요. 복구 비용부터 시작해서 돈을 엄청 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투자가 나오고. 이 와중에 혼란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야인시대 같은. 무풍지대의 상황이 한번 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구를 한 나라처럼 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가 뭉쳐서 한 곳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럼 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지구. 그 지구 전체는 내수 호황이에요. 네. 전후에는 그래요. 그 가라 망한 거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 남은 무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어디다 갖다 팔아야 돼요. 그럼 뭐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에 올려야지. 네. 당근마켓도 호황이겠군요. 쓰다 남은 플라즈마 소총.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스 있음. 전투 기스 있음. 아. BFG 이런 거. 배터리 사이클 몇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1회 사용. 박빙. 그렇게 정신 없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필요한 거는 불안해진 치안을 일단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전후의 세계들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군대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치안을 군대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세계죠. 계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컴 같은 특수부대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 치안을 메꾸는 전투를 수행하는 조직의 이름이 키메라 스쿼드예요. 스와트죠. 스와트. 네. 경찰 특공대예요. 내부 치안을 담당하는 걸로 바뀌는군요. 네. 이제 경찰이 됐어요. 주인공들이. 이 팀은 정확한 명칭은 분대 이름은 키메라 스쿼드고 소속되는 곳이 31시티. 31시티라고 해야 되는구나. 아, 아이스크림 시티. 31호 도시의 소속입니다. 도시가 숫자로 넘버링이 되는 것도 재밌죠. 어떤 지역성이나 이런 게 다 작살이 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사람 모이는 데서 번호만 매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펀맨도 그렇잖아요. A씨, B씨, C씨 이런 식으로. 여기 31번 시가 이 작품의 주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31시의 재건국이라는 부서에 소속으로 키메라 스쿼드는 등장을 해요. 말 그대로 혼란한 도시의 치안을 바로잡아서 도시를 재건한다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메카닉은 똑같지만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게임은 좀 많이 달라지는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차이는 플레이어가 운영하는 분대. 더 이상 인간만의 분대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전작에서는 인간 혹은 인간의 변형 사이보그, 인간이 만든 AI 로봇이었다면 이번 작에는 전작에서 나의 기억에는 분명히 악당 외계인으로 남았던 놈들이 우리 분대 대기실에 앉아 있어요. 심지어 덩치 큰 뮤톤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내가 와서 사물함이 제일 큰 게 없나? 이런 얘기를 해요. 락커룸을 같이 써요? 네. 다 앉아 있는데 서로 싸우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서로 농담을 합니다. 같은 회사원들이니까요. 제가 게임하다 제일 놀란 농담이 뱀다리를 갖고 있는 바이퍼라는 외계인이 있어요. 하체가 뱀이에요. 실제로 뱀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싹 뱀 기어가듯이 움직이는데 얘가 어떤 인간 분대원이 어딜 뛰어가는 걸 보고 다리 두 개 달랐다고 자랑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멘탈이 나갑니다. 차별 농담. 네. 완전 차별주의적 농담 아닙니까? 정신 조종하는 외계인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도 분대원인데 전투를 같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적을 세뇌를 시킵니다. 적의 아군을 쏘게 만들어요. 같이 보던 인간 분대원이 이건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완전 혼정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인간만의 분대가 아니다라는 점이 전작과 키미라 스쿼드의 분위기를 완전히 갈라놓는 되게 큰 차이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게임 플레이에 가장 중요한 흥미 요소가 생겼죠. 우리의 유닛들이 너무 다채로워졌어요. 그래서 창의성이 엄청 배가 됩니다. 이 분대를 짜는 플레이어로서 하여금 방금 얘기한 바이퍼, 뱀다리 종족은 혀가 길어요. 그래서 원작, 엑스컴이 말이 겁나 많다는 게 아니라 사쿠라라고 울리면서 혓바닥이 길게 아니라 시나리오 쓰고 있네. 원작에서 보면 아군, 엑스컴, 분대원을 혓바닥으로 당겨서 자기 쪽으로 끌어온 다음에 하체가 뱀이라고 했잖아요. 감아버려요. 쫄라 죽인단 말이에요. 아군을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아, 원작에서는? 정리하십니까. 우리 분대놈이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을 내가 씁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어떠냐면 인질 구출 같은 거 한 때 써요. 인질이 저 멀리 있잖아요. 탈출구까지 혀로 쭉 당겨서 이리 와! 하고 대고 갑니다. 제가 처음에 플레이했던, 어릴 때 플레이했던 엑스컴 첫 번째 작품을 기억해보면 분대원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돼요. 장비든 뭐든 간에, 경험치든 뭐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그 분대원들은 기껏해야 성별만 달라요. 보통은 헤어스타일만 달라요. 또 인종차별이 마련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어다 백인이요. 다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총 못 쏘는 것도 다 똑같아. 그런데 이 게임은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게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움직여야 돼요. 이게 피부색 다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리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심지어 인간 중에서도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사이버 의료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나는 말이 통하는 게 더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아마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맥가이버처럼 아마 비슷한 맥가이버가 그런 설정인데 왜냐하면 사투리 너무 많이 배열하면 게임 플레이할 때 힘들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종족이 다르면 발성하는 성대가 달라서 사실은 안 통할 텐데 그런 것들은 게임적 허용으로 아마 넘어가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면 이 게임이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전후에 다양한 상황들 속에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는가라는 점을 보여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게임 플레이 자체가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적의 기술을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을 플레이어로 하여금 겪게 함으로써 이 다양성 혹은 혼정성의 사회가 어떤 느낌인지를 그냥 배경 설명으로 쭉 나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 플레이로 보여주는 겁니다. 독을 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난 분명히 저 독에 늘 맞기만 했는데 그 독을 내가 쏴야 되는 상황을 직접 겪는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죠. 팬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겠네요. 재미있어요. 물론 이 게임은 좀 평가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제가 원래 이런 가시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호에 가깝습니다. 새롭거든요. 다양하고. 그런데 이 게임이 보여준 이 다양한 분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을 핵심한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제목이 키메라 스쿼드잖아요. 키메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파페라 가서 키메라? 아, 네. 키메라 알아요?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 세대예요. 키메라 모르죠? 저는 몰라요. 김홍희 1954년부터 성신여대 불문과를 나와 소르본에서 유학 중에 보컬을 공부하여 당시 클래식 음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데뷔 앨범이 전세계적으로 성공하며 키메라라는 이름의 음악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5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전 발성에 충실한 보컬로 천만장 이상이 팔린 데뷔 앨범 로스트 오페라 이후 7장의 앨범을 더 발표했습니다. 파페라라는 단어의 존재를 인류에 처음 일깨운 인물이죠. 이게 파페라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맞습니다. 엄청 유명했죠.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안 좋은 일도 많았죠. 아이 납치되고 이래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국에 그때 잠깐 와서 왜 공연도 했었어요. 내한공연. 그때 이제 TV 광고 나왔던 게 정말 키메라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팝처럼 불러서 그게 되게 기억에 기억에 남는데 컴백 그 키메라가 아니라 파페라 곡을 만드는 스쿼드 아닙니다. 그럼 이제 워3의 키메라냐? 그것도 아니다. 워3의 키메라는 또 프로스트 웜과 함께 양대 공중유닛 쓰레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완전 잊었죠.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런 키메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온갖 동물의 부위들이 섞여있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수잖아요. 이 키메라가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주제인 거예요. 혼종성 자체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분대가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봤던 적이든 아군이든 모든 외계인 외계인을 포함해서 기계까지 이거 안드로이드도 들어오거든요. 다양한 존재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야 이길 수 있는 게임. 모든 것들과 다 짜내봐. 그게 이제 앞으로 너의 전투야라는 것을 게임은 제목으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안을 지킨다. 도시의 치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인간대 외계인이란 어떤 종족 구분이 아닙니다. 치안이라는 것은 도시 공동체가 모두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잖아요. 그 지향점으로 다시 구분이 되는 거죠. 치안부대와 범죄집단 목적에 의해서 구별되는 적과 아군이라는 점이 엑스컴 1,2와 키메라 스쿼드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예요. 기존에 나오는 모든 엑스컴 시리즈와 최신작이 다른 지점.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아 구분을 눈으로도 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전투하다가 원래 원작에도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도시에 있다가 아악 하고 도망갑니다. 외계인이 나타나면 외계인이 자기 근처에 오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딴 데로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인간만 했는데 여길 보면 외계인들이 그걸 해요. 아 외계인이 외계인을 보고도 네. 외계인이 이렇게 막 구석에 숨어서 무서워 무서워 이러고 있다가 인간이 오면 아 감사해요 하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전쟁 끝나면 다 시민이니까요. 다 시민이잖아요. 사람들 다 심지어 섹토이드 이런 애들은 양복 입고 다녀요. 게다가 섹토이드는 어차피 전투력도 별로 없고 전작에서 본다. 그런데 그 뮤톤처럼 굉장히 등치 크고 뮤톤이 이제 등치가 크고 육체능력이 강한 외계인으로 나오는데 얘들이 이렇게 양복 입고 구석에 숨어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살려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민이니까요. 네. 시민이니까.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은 민간인인 거죠. 자 이제 이 게임 이야기를 좀 쭉 풀어봅시다. 게임은 뭐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튜토리얼이 잠깐 있죠. 이렇게 조작합니다. 보여주고 이 31시의 시장이 너네가 필요해 좀 이 도시의 요새 음모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잡아줘 라고 말하고 떠나다가 폭발 테러로 사망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죽어요. 그래서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 이 31시 시장을 누가 노렸냐 이 거대한 암살 음모를 찾아서 잡아라 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시장은 31시를 인간과 외계인 안드로이드가 다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의도에는 언제나 반론이 있기 마련이죠. 그 반론이 폭력적으로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 홍차 이런 걸 보내는 것이 좀 더 잔인하게 그것도 잔인하다만 그래서 이제 몇몇 조직들을 재건국장이 좀 나열을 해요. 의심돼 왜 미드 같은 데 자주 나오죠? 의심되는 조직은 총 3가지가 있네. 뭐가 이상한지 알았어요. 뭐야? 방사능 홍차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원자력 홍차는 되게 셀 것 같은 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원자력 홍차를 마시면 콩키스터블 미사일이 쓴다고.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잘못했습니다. 원자력으로 끓인 홍차인가 하면서 원자력 렌즈 오메가 미사일이 날아온다 3분 안에 마셔야 돼. 몇 초 동안 뭐가 이상하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사능 홍차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늘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잡았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들으면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말한 것도 제정원 국장이 보여준 3개의 조직을 플레이어는 조사를 하면서 그들이 또 저항하면 가서 진압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3조직의 이야기를 한번 볼 게 되게 재밌습니다. 당연히 이제 갱스터 같은 조직이겠죠. 첫 번째 조직의 이름은 그레이 피닉스 회색 불사전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등치 큰 뮤톤이라는 외계인들이 중심이 돼서 주로 고물상 일을 많이 하는 집단입니다. 얘들은 되게 수상해요. 왜 자꾸 아니 도시에 있는 고물상들이 전쟁 무기를 자꾸 모으고 전쟁 때 쓰던 UFO 부품을 자꾸 추석 모으고 야 이거 수상하다. 이거 가서 털어봐라.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럼 막 또 무기를 들고 댐벼요. 그렇죠. 그러면 선빵은 못 날리지만 또 무기를 들고 댐비면 또 쏘게 되죠. 그래서 막 교전을 하면서 추적을 막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들이 나중에는 무슨 우주선을 하나 만들어서 우주로 막 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야 뭔 짓이야 저게. 그래가지고 우주선을 세우러 갑니다. 그래서 딱 세웠어요. 다 진압을 하고 그랬더니 재건 국장이 와서 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뮤톤들이 지구에서 하도 인간들이 괴롭히고 차별당하니까 응 적응도 못하고 이래서 몰래 우주선 만들어서 자기 고향별로 돌아가려고 그랬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을 희망했던 네. 듣고 나면 되게 딱 한 거예요. 미안하죠. 보트피플이네요. 네. 보트피플은 고향을 떠나는 거지만 네. 아니 나는 게임하다 깜짝 놀란 게 아니 야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뭐가 되냐. 그렇죠. 경찰은 머쓱합니다. 근데 재건 국장은 또 되게 뻔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얘네는 암살배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게임이야? 되게 놀랬어요. 저는 암살배우를 찾았는데 그런 엉뚱한 스토리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단을 또 찾아갑니다. 참고로 이제 게임에서 이 세 집단을 자기 선택대로 순서를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찾은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 집단은 사이크리드 코일 신성한 코일 뭔가 사이비 종교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이언폴로지 같은 네. 사이비 종교예요. 얘네는 뭐냐면 이제 그 전작에서 나왔던 최종버스는 이더리어를 숭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구에 어쨌든 뭔가를 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니네가 이렇게 다 쫓겨나고 다시 이더리어를 소환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이크리드 코일이면 기도할 때 이렇게 오른손 법칙 코일 자기장 방향 맞다. 이거 있어요. 그건 왼손 법칙 아 이건 왼손인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이거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교판 싸우겠네요. 오른손 잽과 왼손 잽만 쓰면서 서로 다른 교계예요. 중앙에 나중에 성소에 가게 되는데 그 성소 가보면 다 기계로 돼 있어요. 포탈도 약간 기계교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기계교는 한국에서만 실존했었죠. 네. 그리고 워헤모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 보면 구성원이 어드벤트라고 전작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만들어진 유전자들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얘들도 당연히 뭐야 전작에서는 어드벤트가 어쨌든 이더리얼 세력에 가까웠으니까 이더리얼이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얘들이 또 뭔가를 돈 더 모으고 전력 코일이잖아요. 전력이 엄청 들어가면 중간에 제공공장이 그래요. 누가 이렇게 전력을 팡팡 쓰는 거야? 갔더니 얘네가 다 땡겨쓰고 있어요. 또 진압하고 여기 또 최종 전에 가보면 이것들이 다 코일을 포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돌리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쟁이들인 줄 알고 탈수하러 갔더니 가면 1080이 한 20대가 있을 거에요. 그럴 줄 알았더니 거대한 포탈을 만들었고 막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포탈이 열렸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드디어 이더리얼님이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생뚱맞이 내가 나왔어요. 버그군요. 그래서 전작에 나오던 그냥 동그란 로봇 같은 게 나왔고 최종 보스처럼 보스전을 합니다. 어쨌든 잡았어요. 또 제공공장이 와서 야 근데 또 불안하죠. 야 근데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얘네는 갖고 있는 포탈이 이더리얼을 소환할 수가 없는 불량품이었어. 무능하다. 애초에 소환도 안 되는 거였던 거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사이비 종교였던 거죠. 무능한 근데 자기들은 그게 진짜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헌금만 받으면 되는 바보들 근데 얘네도 굳이 시장을 암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또 이럽니다. 세 번째 조직을 찾아 나가야 되겠네요. 세 번째 조직 제가 찾은 것은 프로제니라는 조직이에요. 아니 근데 이 전작 1편과 2편의 처참한 분위기를 했던 게이머 입장에서는 되게 유쾌한 분위기의 작품이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하셨지만 계속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게임이 전작의 비장함 처절함 보다도 조금 약간 페이소스 짙은 유머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재미겠네요. 세 번째 집단 얘기 프로제니라는 집단은 싸이오닉 능력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인류를 그대로 두질 않고 더 진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죠. 싸이오닉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얘들의 목적은 모든 인류가 다 싸이오닉이 되면 인류의 진화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한 번에 싸이오닉으로 바꿀 수 있는 진화 장치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또 리더병에 걸린 우리가 영적으로 조정을 좀 해보니까 괜찮더라 아니 넌 언제까지 인류를 그렇게 살 거냐 우리 봐라 싸이오닉 능력 너네 부럽지 않냐 부럽지 않냐에 머물리지 않고 너희를 다 싸이오닉으로 만들어준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한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털어보죠 또 또 최종전에 갔더니 거대한 싸이오닉 소환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칸신이 막습니다. 우리 또 재건국장님이 또 나오세요. 야 근데 저 싸이오닉 장치를 내가 봤는데 소용이 없어 저거 돌려도 한 두 명 될까 말까 해 또 뭔가 말도 안 되는 용의 조직 불쌍한 거 아니면 무능한 거 어떤 뭐 사실은 31시의 시장을 암살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는 애들이었던 거죠 다 그러니까 이 반동분자놈들을 찾아냈는데 시장을 암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애들이야 근데 시장은 암살이 됐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들이 그러면 완전히 순수하게 무고하냐 또 그건 아니죠 잘 보면 뭔가 절도도 계속하고 전기도 끌어다 쓰고 나중에 은행도 텁니다 보면 자기네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치안을 지킨 건 맞아요 다만 이 재건국장과 함께 진상을 파헤쳤을 때 우리가 되게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범죄의 원인이에요 뮤톤이 계속 뭔가 무기를 모으고 우주선 부품을 모았던 이유는 뭐였냐 사람들이 얘들을 괴롭혀서 차별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 싸이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사이비정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이비정교 같은 경우는 어드벤트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작의 폐잔병들이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던 그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살길을 찾고 다 이렇게 뭐 범죄 집단이긴 한데 다 이유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잡긴 했고 너네가 범죄자는 맞는데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아 근데 좀 딱하긴 하네 경찰 드라마에 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범인을 잡긴 했는데 씁쓸한 엔딩을 끝나는 경우 약간 키미라스코드에 나오는 사건들은 대체로 좀 그런 사건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시장 암살이라는 큰 주제를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조직들은 범죄 집단이긴 하지만 뭐 그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냥 잡범들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짠한 거를 보다 보면 결국 그러면 도대체 그 시장 암살을 배우는 누구냐 그걸 찾아 들어가겠죠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아버리는 말썽꾸러기로 남아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도 실제로 있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뭐 당장 떠오르는 예만 해도 예를 들어 소년원에 가게 된다 어떤 잘못을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부모가 있는 쪽보다 없는 쪽이 소년원을 더 많이 가고 부모가 못 사는 쪽보다 잘 사는 쪽이 훨씬 덜 갑니다 우연치 않게 바깥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참 많아요 그런 원인들은 보통 범죄의 원인을 찾다 보면 나오기 쉬운 게 큰 잘못을 자잘한 잘못들을 주로 저지르는 건 주로 핍박당해서 직업을 못 구하거나 당당한 1등 시민으로 살아가지 동일한 시민으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니까 사정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각자의 이유를 보다 보면 되게 짠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흑막도 찾아야 되고 이런 감정이 게임 중음판부터 되게 플레이어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플레이어는 게임보다 헷갈리겠네요 헷갈린다기보다 왜냐하면 전투는 계속해요 또 선은 또 선대로 움직입니다 게임보다 보니까 근데 그 한편에서 몰려오는 찝찝한 감정이 되게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이 좀 특이한 부분이죠 내가 20년 전에 1편과 2편은 왜 그렇게 빡치며 했던 거죠 이런 세상을 위해서였나 특히 말씀하신 대로 1, 2편과 대조되잖아요 너무 그 차이를 또 올드게이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게 느끼는 편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레토릭의 한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등뼈에는 언제나 그런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민족주의처럼 쉬운 주제의식이 딱 척추에 꽂혀 있으면 편하거든요 편하죠 그게 없어지거나 그게 흔들리면 불편하죠 어쨌든 최종 흥망 얘기는 스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금 나왔던 민족주의라는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고자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XSFM입니다 한의사 장승연입니다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격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더 많은 분께 부담없이 전해드릴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으로 저는 닥터라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의 노하우로 직접 개발한 닥터라이즈 남녀노소 모두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한의사가 제시한 건강솔루션 닥터라이즈 수면 감축 커버로 더욱 부드럽게 다이아몬드형 몰딩으로 새는 걱정도 덜어주고 울트라 슬림으로 더욱 편하게 3D홀 흡수로 피부에 닿는 면적도 줄여주는 대형 생리대도 이젠 29 데이즈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 데이즈 키미라 스쿼드 소개를 드렸죠 엑스컴의 외전작 이고 최신작입니다 외전작이자 최신작이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게임이 왜 2020년에 등장했는가 라는 지점의 의미가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당장 본편이 서로 다른 이종 간의 대규모 전쟁이었다 라는 점 때문에 이 작품은 더욱더 강렬하게 외전에 위치하게 되죠 인간 대 외계인이라고 단일화된 그 전선은 전후에 혼정성이 극대화된 도시의 치안이라는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외계인 대 인간은 구별이 쉽지만 정의의 집단과 범죄 집단은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류가 아니라면 인류에 대해서 인류사를 보면서 참 우수울 게 그거예요 서로 구분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옷이라도 입혀서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인류는 끊임없이 구분하려 들죠 그 구분은 말씀대로 편리하거든요 다 브레이브 맨만 입고 있으면 구분 안 갑니다 전투 못해요 이 얘기는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굉장히 다가갈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족주의라는 거는 흩어져 있던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기치 아래 모아내는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죠 근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민족주의의 발응을 통해서 근대적인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국민개병제라고 하죠 그전에는 전문 전투병력만 있다가도 징병제 혹은 모병제를 통해서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집단의식 그것을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민족주의의 형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근대를 세우는 중요한 이념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배타적 우리 즉 겁 많은 우리 동서양이 좀 다르긴 해요 민족주의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죠 그런 감각들이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가까운 시기 근대와 이후의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또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이 또 민족주의의식이 형성이 된 바가 있죠 협박받으면서 또 싸웠던 중요한 정서로 민족주의는 작용을 했고 민족주의가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뭐 비단 한반도의 역사뿐만은 아니죠 전 세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열강들 제국주의로부터 침략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배경에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고 다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국주의의 성장을 가로막는 데에 민족주의는 큰 걸림돌이 돼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또 단일하게 만들고 뭉치게 만들고 우리 맨날 뭉치자야 하나가 되자야 마포 술집에 가면 맨날 아저씨들 모여서 위하여 하나가 되자야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읍내로 회식을 안 가는 거야 요즘은 회식 어차피 안 하지만 옛날에 그거 되게 많았는데 올포원 원포올 그건 삼총사 술집에서 건배사로 진짜? 네 지들이 무슨 로드 스튜어트 스팅 브라이언 아담스야? 왜 굳이? 건배사만 컨설팅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아 진짜요? 뭐 건배 컨설팅이야? 홍보사들이 약간 부가 업무로 시킨대요 그것도 필요한 게 또 아직도 시의원들 부적절한 건배사로 징계당하고 욕먹고 사퇴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냥 써있는 거 읽어라 아 그런 컨설팅이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웃긴 거 한답시고 성희롱하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거 하지 마라 그럼 괜찮네 성공을 기원하며 발전을 기원하며 이런 거 하고 아 납득했어 살다 처음 들었네 건배사를 컨설팅한다고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주의의 어떤 장점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또 단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족주의는 아주 손쉽게 자민족 중심주의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성이죠 멀리 보면 나치의 우생학 같은 경우가 있었고 또 몇몇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청소 문제 타 민족 학살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 자민족 중심주의가 극단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터지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전쟁 엑스컴 1,2 시대에서 단일한 대호로 맞서서 생존에 성공한 게 인류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에 정말 너무 많은 종족들이 사는 다양성의 사회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민족주의 혹은 거대 집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살아남은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결들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1,2편 시대에서 그런데 여전히 민족주의는 여러 외계인들이 사는 곳에서도 유의미할 것인가 키메레스 코드의 질문은 이겁니다 목숨까지 걸고 다른 존재를 무자비하게 생명을 끊어가면서 싸워야 했던 전투적이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으면 민족주의라도 투철하게 붙들고 있어야 정신이 덜 나가요 그렇게 살았던 이 게임의 배경의 선조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평화의 시대인 거죠 이 평화가 뭘까 그리고 그 선조들에게 배웠던 이유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1등 시민이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3대 범죄 집단을 보세요 저는 되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인류중심주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속에서 이들은 외계인, 바깥 외자로서의 의미가 크게 강조되는 외계인이었던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 모순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았고 뭔가 힘들어했고 심지어 누군가는 저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이슈가 너무 짠했는데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나가려고 했던 거를 때려잡은 어떤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 얘기했던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테마가 얼마나 보편적인 클래시였나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늘 적대적으로 다뤄지던 외계인이라는 것이 미소 냉전 그리고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런 거대 집단의 대결 시대에 이어지던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80년대 대탕트 이후에 ET라는 클래시 파괴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잠깐 했고 그러면 외계인은 곧 적대다라는 이 선입견은 어떻게 또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키미라스코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제가 간략하게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혹은 어디까지를 우리로 불러야 할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계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그 남은 외계인 폐잔병은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였습니까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우리를 침략했어요 저 외계인들이 좋아 너희는 다 악당이니까 전범 재판 전부 우주에 갖다 버리겠다 이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따지고 보면 다른 이더리얼도 그렇잖아요 이더리얼를 위해서 세뇌가 돼서 공격을 해왔다 딱한 사정을 보기 시작하면 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농담도 잘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죠 나랑 같이 술도 먹고 이러는데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 외계인은 아니지만 또 인간 우리로부터 구별된 존재들 하이브리드나 사이버그 사이오닉 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고민들은 정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답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이게 그 사이버그들은 또 물론 다르겠지만 월남전 이후에 미국에 돌아온 참전용사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이 게임에 꽤나 리얼하다고 느껴졌던 지점이 이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등시민으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 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혹은 적이 되었던 어쨌건 적이 되었던 나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민족이 다른 다른 존재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군인들 이 사람들도 보통 이등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을 멸시하는 풍토가 80, 90년대까지 있었어요 흔히 상의용사라고 부르면 물건 강매하는 건달하고 동일한 개념처럼 부르곤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세계 어디에나 있는 풍습인 거예요 깨어있는 리버럴 젊은이들이 베트남전 갔다 온 미국 군인들을 무시하는 것하고는 또 겹쳐져 있지만 그거보다 더 확장된 점들이 있어요 그 포지션이 참 재미있게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2에 보면 상의용사 미군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대기옥중계 사회적으로는 상의용 군인은 존경해줘야지라는 얘기가 계속 돕니다 안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을 안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게임에서 이 스쿼드의 하이브리드나 의수족을 교체한 인간들이 혼재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빡쳐서 뒤집은 게 람보였잖아요 아 그쵸 그쵸 람보 1편은 또 그런 내용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영자의 전성시대가 그런 내용을 조금 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거기 주인공이 월남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이 없어가지고 떼밀이를 하다가 이제 사창가를 찾아가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게 그런 영화였구나 나는 잘 몰랐어요 소설이요 아 소설 못 봤어 나는 나는 영자의 전성시대 하면 그저 개그맨 이형자씨가 버스 안내양하는 그때 홍진경씨 까마득한데 지금 같이 보면 신기해요 이형자씨의 본명은 이유미씨예요 아 그래요? 네 전 참 맥락 없는 것 위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1시라는 시위를 배경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의 상황이 굉장히 모든 게 뒤섞인 혼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31시를 지탱하는 이념으로 민족주의는 가당기는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좀 답이 쉽죠 상대적으로 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결국 이 시위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소멸해야 될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닌가 그러게요 예 할 만큼 했죠 할 만큼 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려야 될 때가 있으니까 참 쓰기 좋은 카드라 근데 부작용이 심하니까 써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비단 게임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도 정말 많은 구별짓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임에 보면 고물상 지구 이런 여러 지구의 슬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지구들이 모여 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딱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게토, 슬럼, 나환자촌, 인디언 보호구역 사실은 맥락이 다 같잖아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몰아났잖아요 빌라촌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 휴거 휴먼시아 거지 이런 표현들 그런 단어 맨날 까먹는다 그러니까 지리적 분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으로 계속 우리는 너와 나는 다르지 울타리를 치지 라는 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보면 또 그거를 섞어놨던 명작이 디스트릭트 나인이었잖아요 주인공이 외계인이 되잖아요 사실 외계인이라는 단어는 정말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항상 보면 그냥 바깥 외자가 핵심인 거죠 우리의 바깥을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었고 이런 구별짓기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에 영향을 초래했는가를 또 돌이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에서 구별이 돼서 범죄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슬럼이 범죄의 온상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물상 이놈들 다 나가 범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안에서는 31시를 지탱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게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치안 유지였잖아요 치안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키미라 스쿼드만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또 해보죠 스타크래프트2의 스토리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 보면 프로토스가 나와요 프로토스는 되게 나름 종족의 개봉학이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입이 없어요 그림을 잘 보면 말을 못합니다 원래 그래서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냐 그 뒤통수에 머리카락처럼 달린 게 사실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신경사기라는 조직이고 그걸로 이제 싸이오닉 소통을 하죠 그리고 그 싸이오닉 소통에 유선 이더넷 무선 라우터를 세운 게 파일런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파일런이 있으면 나오는 하늘색 공간은 와이파이 터지는 지점이라고 보게 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런으로 만들어진 싸이오닉 네트워크의 이름이 칼라예요 칼라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이거는 단순히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종의 아카이빙 라이브러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를 공유하죠 종족 전체가 아예 역사 담당 프로토스인이 하나가 있고 걔는 자기 칼라 네트워크랑 지식으로 계속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접속하면 바로 역사 담 나오고 역사 시험 보면 잘 보겠죠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반대한 종족들도 있었습니다 다크 템플러요 아예 떠났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신경상을 자르고 다 자르고 도망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없다 보안 논쟁이죠 이 다크 템플러와 기존 프로토스 종족의 논쟁은 이러면 한 곳에 감염되면 다 감염된다니까 다크 템플러는 이렇게 말하면서 떠났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다가 된통당합니다 프로토스 종족 전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정화자라는 세력이 있죠 육체는 죽었는데 정신만 남아서 기계에 들어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드라군이죠 드라군 아저씨 목소리가 구분이 안 되셨겠지만 나는 박자 좋았어요 아니 나 사실 고민했다 그 짧은 시간에 아까 봤어 근데 우리 둘이 동시에 쳐다보니까 이거를 받을까 아니면 본인이 편집을 하시니까 자를까 고민하다가 군을 해버렸어요 책임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서로 다 입장이 달라요 프로토스도 근데 아르타니스가 맞나 아르타니스 맞죠 이 사람이 나왔고 젤라가 이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프로토스를 다시 하나로 만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그 하나로 만든다는 말의 해석을 굉장히 재밌게 하죠 단일한 프로토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존에 너희는 진정한 프로토스가 아니다 라고 배제됐던 다크 템플러나 정화자들을 다시 프로토스라는 범주로 묶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 내내 쫓겨난 프로토스들 옥수수머리 한 친구도 있잖아요 다 찾아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택하죠 신경삭을 끊음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얘기한 하나가 됐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였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게 칼라 네트워크라는 집단장치였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을 배제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범주를 짓는 것이 결코 하나가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아르타닌스는 되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빌라촌을 무시한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허의 유산이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할 때 들어와야 되는 것은 비정규직, 장애인, 소수자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고 금을 그었던 모든 것들을 묶어야 하나다라는 얘기를 사실 아르타닌스가 했던 겁니다 우리의 범주를 최대한 넓혀야 된다 그 범주의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포스토미온 논의는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나도 섹토이드 한번 놀려보고 싶거든요 선을 긋자는 얘기도 아니고 선을 넓히자는 얘기도 아니고 선을 이만큼 넓히자는 얘기도 아니고 선을 아예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얼큰아, 이 뉴헤라 163아 이러면서 163이 있어요? 섹토이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볼 크기가 좀 다를 거야 위로 이렇게 솟아야 그렇겠죠 야 너는 스냅백에 버튼이 천 개라며 하여튼 이거는 정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라는 어떤 단일성을 호명하는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대의 우리라는 범주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개념으로 외계인과 싸우던 게임의 외전이 외계인과 같은 스쿼드를 짜는 게임으로 나왔다는 게 우리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극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엑스컴이라는 시리즈 그리고 이 외전을 포함한 이 게임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요 이거 되게 사회적 게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매우 심플하게 어디까지가 우리냐? 굉장히 이 무거운 주제에 닿아 있는 거죠 그러게요 딴 얘기를 해보죠 좋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참 아시아 전체에 우리나라를 넘어서 난리를 내고 중국, 대만, 만주 다 난리가 났었죠 이때 같이 일본에서 식민지휘에 가서 한탕을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있고 금광업자도 있고 아니면 비누팔로 온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일본이 폐망한 뒤에 이들은 당연히 다 폭풍같이 해방국 시민들에게 복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히키아게샤? 한자로 쓰면 인양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인의 기준에서 또 우리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경성에 왔어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자기가 일본인의 자식인데 조선반도에서 태어난 사람 자기가 1930년대에 태어났는데 45년에 일본이 망해서 15살에 일본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본토가 고향인 한국인도 지금 우린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역으로는 일본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도 너희는 진정한 일본인이 아니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어가 언어랄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전쟁 얘기 했잖아요 전쟁이라는 꽝 충돌 그게 일종의 교류였다면 그 흔적은 양쪽에 다 남는 거예요 일본도 남았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용서하자 이 얘기를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정리 안 된 게 많으니까 쉽게 그렇게 꺼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일본에 끌려간 사람 우리는 또 전 세계로 끌려갔잖아요 당시에 보면 2차 대전 때 끌려간 한국인 그 짤도 한참 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이들을 한국에서도 차별하죠 계속 또 차별하고요 참 그래서 말하기가 힘든 주제라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패망했다 그럼 일본인은 모두 쳐 죽여야 되느냐 이것도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또 무고하냐 그 얘기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구별 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너는 전범이야 너는 무고해 이런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가 대 국가라면 혹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무설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직 정리 안 되고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고 말고 쪽수로 치면 별로 안 되잖아요 국가도 우리가 평상시에 늘 신경 쓰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말고 동네 사람들 선을 긋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되게 쉬운 선택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고 여기부터는 우리가 아니야 선언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은 실제로 그렇게 구별이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구분 짓기로 했어 라고 하는 일종의 강요 혹은 정의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를 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그걸 딱 구별을 하겠습니까 키메라 스쿼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구분의 어려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안이라는 주제로 도시의 시민이라는 우리를 묶었어요 새로 근데 그 안에는 이전에는 적이었던 외계인들이 드글드글 하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들어오잖아요 분대 안에 그렇죠 그런 상황 전쟁을 다루다가 그 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의 변화는 거대 담론의 시대에서 미시적 일상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거대 담론 안에서는 분명히 가해자였던 누군가의 이야기 인간 중심의 도시에서는 소수자이자 핍박받는 자로 남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벌이는 범죄 행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입장에 플레이어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게임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범죄를 되묻습니다 그러네요 네 결국 질문은 그래서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구별의 기준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도시커만큼 쉬운 게 없죠 이건 A고 이건 B다 나누기는 참 쉬워요 그걸 쉽게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목소리 커지는 일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나눈다는 것은 쉽게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게임 안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카메라 스케어단에서 어떤 인간이 술을 한 잔 불꽈하게 걸쳤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는 쉐끼들은 다 쳐 죽여야지 툭 하면 테러나 터뜨리고 아니 나는 뭐 이런 푸념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 푸념이 정치적 구호가 되는 순간의 위험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겪고 있어요? 그걸 모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했지만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SNS 같은 댓글과 자기 표현의 장에 와서는 본인도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지금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못하는 건 사람이 원래 멍청해서도 아니고 명미남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품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범주화를 하면 신납니다 쉽죠 신나요 또 범주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화난 놈 아니 제일 화난 놈이 아니에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놈 이득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죠 남의 분노를 많이 버는 범주화에 미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범주화에 미친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지도는 줬으니까 알면서도 이 범주화를 포기하지 못해요 무섭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낙인 찍는 말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기 쉬운 시각 기준에서 사람들에게 상황을 가장 쉽고 분노하기 좋게 설명해 준 어떤 방식 그것을 우리가 편가르기라고 부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 부처님처럼 다 화해 다 용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매우 안이하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문학인의 성격은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용서나 화해 잘할 스타일은 아닐까 뭐야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는 나를 용서해봐 마이크 꺼 XSFM입니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XS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갈라칠 수 있는 편가르기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보는 이 편가르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거대담면서 늘 조심하자고 말하는 전체주의, 민족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은 비슷해요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동일한 맥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우리 친애하는 민족주의자 여러분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가 아니어도 민족주의자가 하는 실수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도 실수 나도 실수니까 라고 좀 생각할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 성가비하고 농축산이 똑같은 잘못을 한다 그럼 저는 어느새 남양주 전체를 차별하겠죠 하여간 남양주 시민들이란 이러면서 특정 단지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 저는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여기서 웃으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그만 끝없이 편을 갈라 싸우는 게 과연 그 사람을 상대를 절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 방송에서 같은 하늘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도 아닌데 과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세계에 좋은 해답일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화해라는 단어를 잊었죠 저는 화장품 살 때만 써요 그런 화장품이 또 있습니다 아니요 앱이요 바보 어플리케이션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이제 화해에서 쇼핑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화장품 큐레이션 어플리케이션 화해 광고를 해주는 거야 화장품을 해석하다 끝으로 정리를 하면서 떠오르는 게임은 조금 오래된 고정 게임 페르시아의 왕자였어요 그게 아마 12스테이지까지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12스테이지에서도 술탄이랑 칼 싸움을 해서 이기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는 11스테이지입니다 이 게임은 아 저는 대본으로만 볼 땐 기억 안 나다가 지금 말하는 걸 듣는 순간 기억났어요 왠지 알아요?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금 우리 사무실 녹음실 쪽으로 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시간쯤에 있는 전투예요 아 그럴 것 같다 네 밤이 오기 전 이 게임은 4스테이지에서 거울을 하나 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도 잘 안 깨져요 왜냐하면 이거 공략 보기 전에 혼자 하려고 하면 열흘 한 달을 고민해요 대체 거울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거울로 뛰어들 생각을 못합니다 나는 춤도 췄어 그렇죠 칼도 꺼내보고 근데 거울은 이제 달려가서 점프를 하면 깨지는데 깨지면서 플레이어 본인이랑 본인의 영혼 같은 게 하나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 계속 플레이어를 괴롭혀요 앨런 웨이크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게임 끝까지 심지어 내가 포션을 먹어야지 포션 뺏어가 멀리 먹고 있는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짜증나게 하다가 11스테이지에 보면 그놈이 결국 칼을 들고 와서 나랑 싸워요 이거 어떻게 해도 못 이깁니다 그렇죠 계속 내가 진짜 칼 싸움이 가장 힘든 게 난 11스테이지였어요 방법을 몰랐거든 깨는 법을 끊임없이 칼질을 하는데 걔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방어하고 안 깨져요 이 게임의 클리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칼을 접는 거예요 그렇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칼을 접으면 계속 칼을 접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한 발짝 앞으로 가면 돼요 키보드로 할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반 발짝 앞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쉬프트 좌클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발짝을 몰랐던 겁니다 끝까지 내가 칼을 든 상대 앞에서 하단 화살표를 누를 수 있는가 그 결정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지만 이제 와서 요즘의 시대에 와서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제가 느낀 캐메라 스쿼드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자로 끝납니다 아 말 들으면서 기억났네 저는 아니 끝판왕도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왜 기억나 했더니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거든요 그 게임 전체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는 일 물론 반대의 상황입니다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한 상황인 거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에 이번 달의 문학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 아실 공개 방송을 했던 서울 양재동의 더케이 아트홀 더케이 호텔 교직원 공제가 운영하는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이틀간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잠도 마지막 날 거기서 잤으니까 2박 3일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잠을 안 잤잖아 근데 잠 당신들 다 보내고 조금 잤어 아 아 아 아 아 왜냐면은 저 공개 방송 또 하러 가셨죠 아 맞다 맞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더케이 아트홀 반대쪽에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그쪽하고 이제 그 맞은편에 이제 아파트 조그만 단지 있는 곳 사이를 두고 더케이 아트홀까지가 서울이고 길 4차선? 2차선? 이거 건너면 과천이에요 네 이 동네에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에서 양재동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고 얘기를 얘기만 들어서 확인 못했습니다만 양재동 쪽에서 과천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역차별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차별은 여러 가지로 이 학생들에게 잘 나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죠 폐싸움 할 때도 도움이 되죠 코디로 애들 구분할 때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게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잘 나가는 친구들한테 꽤나 이게 이데올로기 수호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이 지역을 차별하는 아이들은 과천과 양재 길 건너 쪽 끝머리에 있는 그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언저리에 있죠 그러면 함부로 차별을 못했습니다 네 말고 양재 일동에서 남부터미널 한참 들어가는 완전히 서초구인 애들 안쪽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차별했습니다 반대를 뒤집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과천의 끝머리 마을에 사는 빌라에 사는 애들 말고 주공 789단지 과천 이쪽에서 다니는 애들은 우리 동네 애들을 무시하겠구나 마음껏 그냥 물리적인 지도를 그러더라도 그런 거예요 한가운데 있으면 지들이 안전한 줄 알고 뭔가 재밌는 아젠다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보통 차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가 자기 위치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좀 옮겨도 보지 왜 그다지 멀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방송 일하면서도 새로운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범주화를 하고 어디에서 타자화를 시키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문학인하고 문학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례로 배우는 정치학 시간 정치학 개론 시간 몸은 LA에 가 있는 나성인이 대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이거구나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많이 한 게 흠인데 빠르게 털고 있어요 무슨 유배 생활을 하는 판서 이런 사람 같아요 네 그렇죠 겁나 책 쓰고 그의 영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죽은 건 아닌데요 내일 나성통신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학인과 함께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quick break